얼마전에 회사를 입사했는데 저보고 사대보험에 가입하라네요. 그렇지 않아서 사무직은 처음이라 어리버리한테 어제 오늘 이걸로 씨름중입니다. 팩스도 이상하게 안보내지고 등기로 할래도 뭔 말이 그렇게 어려운지 말이죠.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헬프미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윗본 답변대로 구비서류가 있어서 그럽니다. 따라서 인터넷으로만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아주 나중에 먼 훗날의 서류가 보편화되고 전산화가 된다면 모를까? 일단 이렇게 준비하세요. 1. 사대보험 공통서류 사업자 등록증사본법인 경우 법인 등기부문서치 소재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 시작 때부터의 임금 대장 사업주 또는 사업의 도장이 건강보험 근로자 주민등록 등본 3 국민연금 미소급 적용각서 2는 보험 가입을 늦게 했는데 그 가입 자체를 소급 적용 받지 않겠다는 근로자 동의 서명입니다. 4. 산재 고용고용보험의 근로자 취득신고를 해야하므로 근로자의 사일, 틀사일, 주민번호, 주소, 월정임금 등을 정리해서 가세요. 이상의 서류를 들고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사대보험 전체 가입을 의뢰하세요. 다행이 된다면 한 군데에서 다 가입 신청하시고 안된다면 별 수 없이 각각의 공단을 다 다니셔야 합니다. 고용 산재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